30년 전에 엄마 아빠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해줬어. 너 기억한다며. 그 사람들이 생생하게 기억나게 해주겠다며. 엄마 너랑 싸우기 싫어. 싸우려고 일하는 거 아니잖아. 엄마 말 알아듣지? 쉬면서 잘 추스려. 신임 회장 선출해. 엄마가 하세요. 왜 이래 정말? 대체 구해주니? 걔가 뭐라고 널 이렇게 만들었어? 걔가 뭔데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서 불레를 만들어? 걔가 뭔데 우릴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? 걔가 대체 뭔데? 제가 사랑해요.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. 지금도 그 사람한테 달려가고 싶어요. 그 사람 보고 싶어 미칠 것 같아요. 사랑한다고? 지금까지는 엄마도 속이고 구해줘도 속이고 내 마음도 다 속였어요. 그게 맞는 거라고. 그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. 근데 이제 아니에요. 이제부터는 안 속일래요. 엄마한테도 구해준한테도 나한테도 솔직할래요. 구해준 사랑해요. 사랑해요. 그래서 원수의 아들하고 결혼이라도 하려고? 저번에Right. 수고하셨습니다. 굳어웨롭다.